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예수님이 앉았다가 일어선 곳도 향기가 넘칠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크리스도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입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공기를 짜게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호함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굉장한 남자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신발은 벗고 얼굴은 퉁퉁 부었습니다 끌고 와서 예수님은 발밑에 내가 던지고 그들은 살기 등등하여 번쩍이는 눈을 가지고 예수님 쳐다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예수님을 몰아넣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인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무자비할 수가 있느냐고 말할 것이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래도 저래도 책을 잡으려고 바리새 교회인, 사도교회 교회인, 교부사들이 계약을 꾸민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은 대단한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당장 그들의 위선이 이 자리에 드러났습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면 여자 혼자서 가늠하는 거 보았어요? 그것도 과거에 했다면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잡았다는데 왜 남자는 안 끌고 오고 여자만 끌고 옵니까? 이게 위선 아닙니까? 어제 가늠한 여자를 오늘 잡았습니다 한 달 전에 한 여자를 잡았습니다 그럼 또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자를 잡았다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끌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약혼 후 다른 남자와 간통할 때 남의 아내와 가늠할 때 어느 경우든 남자와 여자 두 사람 다 돌로 쳐 죽이거나 죽이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자만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도 함께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했는데요 왜 여자만 끌고 옵니까? 율법주의자인 바리세 사도계 교육사들의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괘씸하게 내게 되셨습니다 그들이 주여 당신은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글이 무슨 내용인지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율법을 적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손가락으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이를 그렇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역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가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율법을 손가락으로 적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기 양려하고 살기 등등해서 그 사람들은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또다시 허리를 숙여서 손가락으로 글을 적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손가락이 적어내가는 글을 읽던 사람들은 얼굴이 샛 하얗게 되었습니다 큰 사람으로부터 작은 사람까지 모두 다 서로 눈치를 쳐다보고 난 다음에는 손에 손에 들고 있는 돌을 그만 땅에 떨어뜨리고 설며시 그 자리를 떠나가고 말한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설교자여 신학자였던 아이언사이드 박사라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이견이 옳으냐 저의 이견이 옳으냐 분분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 청년이 고함을 쳤습니다 법대로 하시오 법대로 합시다 그러자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하시오 젊은이 법대로 하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법대로 자네를 판단하셨다면 아마도 자네는 벌써 지옥에 떨어져 있을 것일세 맞습니다 세상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이든지 법대로 하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자신들은 얼마인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처럼 외치지만 실상 내용은 그렇지 못하므로 위선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가 하는 헤아림으로 내 자신이 헤아림을 당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르세구인 사도계교인 교법사인 모세의 제자들이 이 여자를 율법대로 하나마다 현장에 잡혔으니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들의 심판하는 말이 돌아서서 그들을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을 적어 내려가는데 그들이 사람들 앞에 감추었던 모든 과거의 행위가 증만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감추어 놓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허리를 펴고 큰 자로부터 적은 자까지 눈을 마셔보시고 난 다음에 장음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당신 애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아예 온몸에 전율이 쫙 흘렀습니다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 자신이 지은 어마어마한 죄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그들이 돌로 맞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깊이 느낄 수가 있은 것입니다 여러분 돌로 치는 계명은 일곱 계명까지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는 사람 돌로 쳐 죽입니다 우상에 절하지 말라 우상에 절한 자는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는 죽입니다 안식이를 거룩해 지켜라 안식이를 거유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불유한 자는 끌고 나와서 죽겠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살인한 자는 돌로 쳐 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겠습니다 그 다음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돌로 쳐 죽이는 죄는 아니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7절에 보면 이런 자를 죽이면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묻 백성에 손을 댈 진이라 너는 이와 같이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 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예수께 끌고 온 바리세 교인 사두교인 교법사들은 제 1개명으로부터 제 4개명까지는 자신 만만했습니다 바리세 교인들은 절대로 다른 신을 두지 않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안식이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1개명으로부터 4개명까지는 그들은 가슴을 펴고 우리는 돌로 맞을 이유가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말라 이 3개명 앞에는 모두 다 사죽을 쓰지 못했습니다 유한복음 8장 9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가늠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안 잡혔습니다 눈에 뜨이지 않고 현장에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감추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송부락으로 끼러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추인 죄, 위선죄 하나를 더 보태는 것입니다 이 여자 앞에서 의로운 죄였지만 그들은 이 여자보다 하나 더 큰 죄인 위선죄까지 더 보태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도 똑같은 판단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기하미니 판단한 내가 이 같은 일을 행하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람은 자기 행위는 타당화하면서 남의 행위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남의 행위를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자기를 판단한 것입니다 모세의 제자인 바리세교인 사두교인 교급사들이 가나마다가 현장에 잡혔다고 이 여자를 판단하고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저들이 숨어서 저지른 죄를 비밀한 죄를 손가락으로 드러내 놓으니까 자기들의 판단한 그것이 오히려 스스로를 판단한 죄가 되는 것을 깨닫고 혼비백산에서 돌을 버리고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 맥스벨 목사님의 지은 관계의 기술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시간을 끌면 느린 것이라고 내가 시간을 끌면 철저히 하는 사람이라서 시간을 끈다고 다른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게으른 놈이라고 말하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바쁜 탓으로 그 일을 못했다고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면 주제넘은 짓이고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을 하면 주독군이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무례한 것이고 내가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윗사람을 즐길게 하면 아참한다고 말하고 내가 윗사람을 즐길게 하면 나는 협조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앞치면 규칙을 인구치고 내가 앞치면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받을 면을 하면 스캔달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거짓 사람은 로만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를 타당화합니다 사람들은 남에 대한 잣대와 자신에 대한 잣대를 달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도 똑같은 판단을 기어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그는 무죄를 아무리 주장했으나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단두대에 걸려갔습니다 꼼짝없이 사형을 당할 찰라였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의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는 사형 집행관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으니 만나게 해달라 그 말을 전하니까 임금님이 신하들을 다 데리고 사형장에 나왔습니다 이 사형수 한 말이 임금님 저는 오래 비밀로 가지고 있는 귀한 보화가 있었나면서 포켓도에서 금덩어리 하나를 거짐했습니다 이 금은 특별한 금입니다 심으면 금나무가 생겨서 금이 열립니다 그런데 의인이 심어야지 죄인이 심으면 절대로 금이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죄를 짓고 사형을 받게 되었으니 심어봤자 소용도 없고 또 거둘 시간도 없습니다만 임금님께 드립니다 임금님은 의로우신 어른이시기 때문에 심으면 금이 주렁주렁 달리므로 임금님이 부자가 될 것입니다 임금님이 받고 보니 심어서 안 나겠단 말입니다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미 부자니까 자기 밑에 신하라고 자네가 심어서 금을 주렁주렁 열리게 얼굴이 새깍 깨지거든요 왜? 심어도 안 날 테니까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대신 보고 나는 부자니까 별 볼일 없으니까 당신이 심었어요 그 사람이 또 받아서 옆에 있는 대신 보고 아니야 나는 돈이 있으니까 당신이 심었어요 전부 다 금나무 나서 금 열매 맺는 금을 안 심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그 금이 임금님께 돌아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형수된 죄인이 임금님 보세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안 심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심어봤자 금 열매를 맺지 못할 때니까 안 심으려고 하는데 왜 죄인된 여러분들이 나를 죄인으로 심판을 합니까 나는 사실 죄를 안 지었는데도 무죄인 사람을 죽입니다 임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기가 막힌단 말입니다 이 사람을 사형에 처했다가는 자기로부터 해서 모두 다 사형을 받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네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 지혜 때문에 그만 놔두어라 그렇게 해서 안 죽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들킨 죄가 있고 안 들킨 죄가 있습니다 안 들키면 의롭고 들키면 죄인이 되는 것이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요번에 엑스파일이라고 남의 모든 이야기를 얕들은 테이프가 발각이 되어서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남이 비밀로 이야기한 것을 발견해 가지고서 그 사람을 심판해야 되겠다고 야단 법석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비밀로 말 안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사실 누가 누구를 심판을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냐고 말했으십니다 누가 보면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오 정지하지 말라 그래하면 너희가 정절을 받지 않을 것이오 용서하라 그래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눈의 들보는 보고 내 형제의 눈의 티를 보지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모두 다 자기는 정당화하고 남은 의심의 눈초리를 봅니다 자기의 죄는 다 덮고 남의 죄는 핥혀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이 자손들은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철저히 부피한 사람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더 많이 부피한 사람과 좀 덜 부피한 사람이지만 구린내가 나기는 다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데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이 여인을 변호했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돌로 치면 다 맞아 죽어야 될 테니까 성경 말씀에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극류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심판을 하기 시작하면 다 죽여버려야 될 테니까 한 사람도 남겨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심판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란 정제와 심판을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므로 심생을 가지고 와서 속죄죄물, 속건죄물, 번죄물로 죄 지은 사람이 짐생 위에 손을 얹어서 자기 죄를 짐생에게 다 증가시키고 그리고 짐생을 하나님 앞에서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몸을 태워서 제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 대신 짐생이 정제를 받고 심판을 받아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바로 정제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정제하고 심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담의 자선치고 정제 안 받을 사람이 없고 심판 안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극류를 원하고 심판을 원치 않는다 극류는 뭡니까? 극류는 용서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범 9장 13절에 너희가 가서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심판해서 죽여버리면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려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극류를 가지고 오셨지 정제와 심판을 가지고 오지 아니한 것입니다 정제와 심판을 가지고 왔으면 전부 다 돌로서 때려쳐야 되는데 죽고 난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극류를 베푸고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감미교의 창시자였던 웨슬리가 길을 가다가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 사이가 나빠서 서로 욕하고 저주하며 원수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그 친구에게 이제 웬만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게 왜 그렇게 미워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에 불을 펀쩍이면서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데 그 나쁜 놈의 새끼는 내가 언제나 원수를 갚아야 된다 절대로 내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그러나 이제부터 너는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한평생 한 번도 죄를 더 안 지을 수가 있느냐 이 사람은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였기 때문에 네가 이 사람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 너는 장차 지은 죄를 절대 용서받지 못하므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네 너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네 그 말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용서해 하나님을 주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을 테니까 그래서 그가 크게 마음을 회심하고 자기의 친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그러한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 판단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고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은 것입니다 주님이 이 여자를 정지하지 않냐고 심판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이 여자를 보았습니다 모든 이 여자를 정지하고 심판한 사람이 다 도망을 쳐버리고 그 주변엔 돌멩이와 나무 막대기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여자를 보고 고개를 들라 주위를 살펴보라 너를 정지하는 자가 있느냐 도와보니 아무도 없어요 여자가 어리둥절해서 주님을 쳐라보고 정지하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집에 돌아가서 다시 죄 지지 마라 왜 주님이 정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물이 되어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정지하느냐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를 대신 짊어지고 당신이 정지받고 심판받을 제물로 왔기 때문에 주님은 정지하지 않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삼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은약의 피라고 말했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여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지하지고 심판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주님이 이미 우리 대신에서 정지를 받고 심판을 받은 제물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의 정지와 심판을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할 때 내 개인이나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다 정지받고 당신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몸짓고 피 흘려 죽음으로써 다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통하여 우리는 무죄 백방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죄하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정지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용서가 덮어 씌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용서를 통해서 보시고 극률과 자비를 통해서 보시지 우리를 정지하고 심판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서 정지를 받고 심판을 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전지 전명 무소 부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지당하시고 심판당해서 피 흘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므로 다 청산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정지하려고 보시지 않고 용서하려고 보시며 심판하려고 보지 않으시고 구원하려고 보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스 4장 4절 5절에 때가 참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질로 2절의 걸음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므로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와서 우리를 아무리 정지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내가 대신 받았다 심판해도 내가 대신 심판 받았다 죽이려고 해도 내가 대신 죽었다 예수 계신 곳에는 정제도 할 수 없고 심판도 할 수 없고 죽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것은 비 올 때 우산 밖에 있는 것처럼 비를 로막 맞지만 우산 안에 있는데 아무리 정지해도 예수님이 내가 정지당했다 심판해도 내가 이 사람 대신 심판 받았다 둘러 때리려고 해도 내가 대신 맞았다 그러므로 율법의 정지와 심판과 사형 선고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지 있고 심판 있고 죽음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용서와 구원과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도 안에는 결코 정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견정에 잡힌 이 여자를 감싸고 있는 이상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 여자의 죄를 대신해서 정지 받고 심판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이제 소용이 없습니까? 율법은 용도 변화가 왔습니다 십자가 이후로 율법은 용도 변화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대수고의 결과로 율법의 용고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정지하고 심판한 역할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끝나고 말은 것입니다 골로세 2장 14절로 15절로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중하는 의문에 선 정지가 율법인데 율법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선을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율법의 정제와 심판 사형성고 내리는 것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도말해 버렸습니다 율법은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효과가 없어져 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의 정사와 권세도 무장해제되어 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 두 가지 큰 사건이 났습니다 죄가 용서를 받고 율법의 모든 효과가 무효가 되어 버린 동시에 죄를 통해서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정사와 권세가 무장해제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해방과 자유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제 율법은 회개와 신앙의 몽악 선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시키고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초등학교 선생 노릇이라는 것이지 이제는 우리를 정제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힘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용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스 3장 23절로 26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개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악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게 하려하므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악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비는 율법의 삼중직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 율법은 우리의 죄악을 폭로하는 거울과 같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루우심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자신이 범법자임을 깨닫게 한다 율법은 이제 우리 거울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둘째 율법은 사악한 자들을 견제하고 억제함으로 사회를 보호하고 정의와 평화로운 삶을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나쁜 사람들을 나쁘다고 정해서 그들이 활보하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율법은 신자들의 신앙을 돕는다 율법을 통해 신자는 하나님을 순중하고 구하내 신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동차 가드레일과 같습니다 넘어가면 뒹굴어진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게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비춰주는 안내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지난 13일 날 서해와 남해에서 우리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두 대가 훈련하다가 밤에 바다에 곤두박질 쳐서 조종사들이 다 순직을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전투기가 두 대나 바다에 곤두박질 쳤습니까? 엔진이 고장난 것도 아닙니다 조종사들은 탁월한 조종기술을 가진 사람인데 왜 그랬습니까? 공군에 의하면 비행사들에게 있는 큰 어려움이 버티고라는 것입니다 버티고라는 것은 뭐냐면 비행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비행기를 타고 훈련을 할 때 공중재비를 하다 보니까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니까 바다가 하늘인지 하늘이 바다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재비를 하다가 바다가 하늘인 줄 알고 그대로 그냥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스듬히 이렇게 날 때는 도저히 속도를 내면 자꾸 올라가는 것 같고 속도를 낮추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조종사들이 뭘 봐야 되냐 절대로 시각에 의지하면 안 되고 계기만 바라봐야 됩니다 계기가 너 비행기가 끝굴로 되었다면 하늘같이 보이더라도 끝굴로 된 줄 알고 바로 잡아야 돼요 계기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안 올라간 줄 알고 계기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안 내려간 줄 알아야지 계기판을 보지 않고 자기의 시각을 붙는 착각을 하게 되고 비행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비극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자신이 현재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감정이나 기호가 아닙니다 내가 감정으로 하나님 뜻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내가 마음으로 좋아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이 좋든 나쁘든 내가 좋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써야 되고 율법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계기판을 봐야 내가 올바른 신앙하는지 하는지 알지 감정으로 결정할 수 없고 내 기호로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당하는데 율법은 이제 우리를 정제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기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에 여긋납니다 저렇게 하면 잘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바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기판이 되어서 우리를 안내해주는 몽악선생에 대해서 참으로 좋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는 율법은 우리의 무서운 정제하는 자 심판하는 자 죽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그 우리 되고 우리의 갈 길을 바로 인도해는 안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은혜하는 것은 율법은 새로운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제를 위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아니한다 이제는 율법은 우리를 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율법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정제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도 안에서 용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회개하고 용서받아 천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받고 성령으로 변화받는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날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정제합니다 돌로 쳐 죽여버려야지 저놈 돌 던져라 저 장로에게 돈을 던져라 저 집사에게 돈을 던져라 저 목사에게 돌을 던져라 돌을 던지라 그러네 주님은 고개를 설레는 너부터 먼저 돌로 맞아라 내가 너의 비밀을 한번 말해볼까? 내가 너 한번 빨가벗게 해볼까? 네가 이웃을 돌로 치기 전에 너부터 먼저 돌로 맞아야 한다 이 위선자야 나는 정제하지 아니한다 나는 제사 원치한다 잡아서 정제해서 피를 흘리는 걸 원치 않는다 나는 격렬을 원한다 용서와 사랑을 원한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되 정제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울로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여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놈 좀 심판해 주십시오 그만 꽉 쥐어박아서 죽든지 교통사고가 나든지 집안에 큰 응원과 질구가 나고 환란이 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말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려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구원하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증제와 심판의 시대가 아니라 회개와 용서와 구원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래 참고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회개시키는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까?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하루아침에 똥오중 갈려냅니까? 오래 참고 기다려야 똥오중 갈려내고 걷기 시작하고 재순으로 밥 먹게 되고 사람 구실하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자녀를 기르는데 당장 똥오중만 가린다고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짓밟고 발길로 차면 교회에 와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증제와 심판과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나 나는 극류를 원한다 용서하고 또 참고 용서해서 구원 받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바로 고치는 용서의 길을 여는 거울이라는 것을 알고 율법으로서 남을 죽이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가 뉴질랜드에 헌신적인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선교사는 힘쓰이라고 많은 사람을 죽게로 인도했습니다 한 번은 주일 아침에 설교를 하고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 중에 야만 부족 소속으로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찬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어서 성찬의 뜻과 전을 받으려고 하다가 뒤를 힐끗 쳐다 버리면 그냥 화락떡 일어나서 손살같이 밖으로 뛰어나가거든요 성찬이 거의 다 끝날 때쯤 되어서 도로 돌아와서 그는 씩씩거리면서 무릎을 꿇어서 성찬의 뜻과 전을 받거든요 그리고 예배가 회로운 다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성찬을 받으려고 하다 말고 뛰어나가서 한참 있다가 씩씩거리고 들어와서 나중에 성찬을 받은 얘기는 목사님 내가 성찬을 받으려고 무릎을 꿇으면서 뒤를 돌아보니 뒤에 있는 놈은 우리와 다른 부족으로서 우리 아버지를 죽여서 심장의 피를 빨아먹은 놈입니다 나는 내 목숨이 붙어 않은 이상 우리 아버지를 죽여서 심장의 피를 빨아먹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결심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뒤에 서서 성찬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맞다고 죽이려고 난 밖으로 뛰어나가서 무기를 구했습니다 내가 몽둥이를 손에 들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쳐 죽이려고 몽둥이를 손에 잡을 때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여 척 늘어진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욕하고 침뱉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자기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면서 내 마음속에서 칼이 땅에 툭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아버지를 죽인 저 죄인도 용서하는 것이 주어 있듯이 아니 그래서 회귀하고 돌아서 와서 나는 다시 성찬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정제와 심판을 받으셔서 이제 율법의 요구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할 일은 판단과 정제가 아니라 극률과 용서를 베푸는 것이 우리의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상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상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냐고 극률을 원한다 우리는 자꾸 제사를 원합니다 저놈을 심판하십시오 저놈을 정기하십시오 저놈을 죽이십시오 돌로 던지십시오 그러나 우리와 같이 계신 예수님은 항상 구기를 얻느면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않냐 한다 나는 극률을 원한다 나는 용서와 구원과 사랑을 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보고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귀하고 바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판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제가 믿부시고 이루어서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하루에 7번씩 7번 범죄하더라도 회귀하면 용서해 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헛선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한 번은 여행을 가야 되는데 돌아보니 집에서 일하던 중국 사람이 물건을 홀딱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헛선 테일러가 경찰에 고발해서 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헛선 테일러가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물건이 아까워 당신을 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아까워서 편지를 씁니다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으니 당신도 회귀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바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용서받고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경찰에 고발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중국인은 편지를 받고 헛선 테일러의 용서와 사랑에 간복했습니다 그는 훔쳐갔던 물건들을 다시 가지고 돌아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훗날에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율법은 정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고 바란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의 정제와 심판으로 돌무드기가 되어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나 돌이 꽉 차 있어요 교회 문 앞에서부터 강남까지 돌무드기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청와대로부터 서서 국회까지 돌무드기가 하늘을 만침 사여 있습니다 매일 같이 신문을 보면 돌이 나르는데 천방지축으로 나릅니다 테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 보거나 모두 돌천지입니다 우리 한국은 오늘날 돌팔매질한다고 다 정신이 없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모두 다 정제하고 모두 심판하고 모두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이렇게 해서야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들조차도 앞서서 성전떨 앞에서 돌을 던집니다 저놈은 가난했습니다 저놈은 살인했습니다 저놈은 불효했습니다 도혁질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저놈은 돌로 먼저 죽여야 되고 나는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가락으로 뭘 죽는지 압니까 여러분과 내가 살아온 과거를 주님은 소소 난간으로 다 아시고 적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이든 네가 저 사람에게 돌로 치르거든 네가 먼저 돌로 맞아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왜 신문마다 돌로 치고 라디오마다 텔레비마다 돌로 치고 인터넷마다 돌로 치고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돌로 치고 맞고 피투성이가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사람을 제물로 만들어서 정지하여 쳐서 죽이는 것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극류를 원한다 나는 회개식이고 용서하고 공헌하고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 앞마당에는 돌무디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강단에 주님이 보실 때 여기에 돌무디기 천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회 장로님들 여러분 장로님실에 돌무디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 하네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돌무디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기도는 술술 잘 나오고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돌무디기에 앉아서 손에 돌을 들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향한 돌을 제키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을 향한 돌을 제키십시오 자녀 여러분 부모를 향해서 던질 돌을 제키십시오 부모 여러분 자녀를 향한 돌을 제키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웃을 향한 돌을 제키십시오 그래야 주님과 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제 십자가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우리를 정지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돌무디기가 율법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서 회개시키는 율법이요 우리가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안내하는 율법이 되고 말은 것입니다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주의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웃깃을 여미고 경청할 때입니다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전쟁의 폭역으로 황폐해진 산친에도 세월이 지나면 아름다운 꽃들과 숲이 생겨납니다 산불이 스쳐간 곳, 홍수가 썰어간 곳, 지진이 허물어뜨려 놓은 곳이라도 자연은 세월을 통하여 인간의 횡포를 용서하고 사랑의 손길로 산친한 곳을 치료하여 새롭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은 황무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치유가 없이는 인간과 자연 역시 함께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치유는 자연의 질서여 인생의 질서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치유가 없이 가혹한 정제와 심판과 형벌만 있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와 세계는 황폐하고 파멸할 따름인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용서와 사랑과 치유는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 구원인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보배로운 십자가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도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와 치유와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의 제시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다같이 고개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날 메스모디아를 통해서 볼 때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돌이 빗발치듯이 나르고 있습니다 정제와 심판의 돌무더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무너질 것입니다 만인이 만인을 대직하고 만인이 만인을 돌로 치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주의 말씀을 귀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와 치료와 구원과 사랑을 베푸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